정호야, 정호야 대박사건 대박사건 딸기가 익었어 뭐야 이거? 자세히 한번 봐봐 우와, 우리 또발이긴 해 이렇게 빨리 먹어야지 뭐야? 집에 나비가 있지, 정호야? 어, 니 요리가 좋은까봐 정호, 아빠가 딸기를 키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컸어, 딸기 정호야, 딸기 봐봐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거려 아빠가 굉장히 열심히 키웠거든 네 자, 잘라보자 우리 가위로 응 여러분, 저희 아빠가 열심히 켠 딸기를 먹어볼게요 아빠, 딸기 응 기댔 어, 왜이래 뗐어 오 대박 야, 진짜 반짝반짝하다 정호야 응 우와, 정호야 파는 거랑 똑같아 진짜 응 그리고 우리가 기른 파 응, 근데 이게 파가 자, 우리 정호가 한번 제가 기른 딸기를 맛있겠다 어 첫 수확이에요 저희가 처음 열린 딸기인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달콤하지?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오 오 오 자, 우리 정호가 한번 정호야, 집에서 이렇게 딸기를 키우니까 어때? 맛있어 어,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좋지? 잠깐만 여러분, 그럼 드디어 정호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깜짝만 먹는 기분이야 어, 정호야 아빠 떨리는데 기대된다 맛이 어때? 진짜? 아빠 최고 한번 해줘야지 이 상황에서 대박 맛있어, 정호야 맛있어, 정호야 응 맛있어 보람있다 아빠 키운 보람있다 먹어봐 진짜? 어 저도 한번 제가 키운 딸기의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대박 야, 진짜 맛있다 응 똑같네 여러분, 이것도 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우 딸기에요 응 지우가 뭐야 이것도 지금 키우고 있고 지금 열린 딸기들도 이렇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 빨개요 응, 이것도 열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딸기들이 다 잊고 있어요 맛있게 응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키워서 맛있는 딸기 먹을게요 네 저거 맛있어? 아빠 아빠표 딸기 최고야? 응 최고 응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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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토마토는 모종을 두개 사왔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되게 싸다? 이거 하나에 500원이야 대박 두개 천원 딸기는 딸기 모종은 하나에 천원 자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잘 키워보자 나비야 나비야 나비다 왔다 오 나비가 날아다녀요 내 이거봐 나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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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비가 날아다녀요 이거봐 군중 사비가 날아다녀요 사비가 날아야 나비가 날아다녀요 Gate etos nem 민중